이 그룹 시행블러가 있어요. 그 그룹 입장에선 좀 별풍이 안 좋을 거였는데 그 멤버에서 이종현이라는 사람이 있는 유인경 평화가 아니겠는데 벌써 너무나 많은 학과에 일어났으니까 매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정윤영의 매일도 아픈 생활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불꽃을 잊고 있었죠. 정준 방탑방의 멤버였었죠. 그때 시행블라는 데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와 이준영씨가 검증 검사 보니까 여성들 동영상 공유를 하고 그렇죠. 똑같은 애가. 동일 때는 이거라. 네. 이번 상관에 대해 얘기한 비쟁이 한 여성이 있는데 굉장히 예쁜 마루가 목매로 가까웠는데 이분에게 개인 문제를 보낸 거죠. 아 저거 회의다. 거기다 꽂힌 것이 비쟁이 참 귀여우시네요. 다 와요.